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무능하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별의별 사고가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첫 단독 보도가 나왔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옆에 있는데 면전에서 의전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마디로 통역을 담당하는 수행원이 윤석열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외교적인 결례를 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보안요원들이 막 팔로 막고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계기고 그냥 걸어간 상황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런 소란은 G20, 20개국의 참가국 중에 대한민국만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해외 유튜브 방송에도 그대로 공개가 될 정도로 망신을 당했고 참고로 이 동선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브라질 측과 협의가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례가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보안요원이 안내하니까 거기에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 윤석열 백미국으로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막무가내로 나와서 예상밖의 충돌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거 엑기스만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는 이선생 칼럼 거기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막무가내로 밀치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쭉 질러서 가니까 보안요원이 막죠? 막는데 이 중간에 그냥 막 몸으로 밀치고 나오는 저런 무개념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야 저거 어디 국가야? 거리야?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하는 인간입니까? 저거는? 그리고 급하게 화면이 전환됐는데 이런 외교적 결례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야 이 뉴스토마토가 중요한 단독을 지금 빵빵 터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쉽게 말해서 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에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준석 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 건데 지난 10월 7일 뉴스토마토랑 만나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대표적 사례로 두 개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가 포항시장 최근에 난리가 났던 그 이강덕 씨 얘기가 나왔던 그 포항시장 쪽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단독 보도로 나온 평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강덕 사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 평택시장 쪽 여기에 최호라는 사람이 경선 5등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공재강이라는 사람을 내치고 거기에 그냥 꽂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택하고 포항에 개입이 제일 컸다고 이준석 씨가 저렇게 폭로를 한 건데 그럼 이제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문제야 심각한데 왜 냅뒀어? 라고 하니까 이준석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택은 어차피 안 되는 분위기라. 그래서 그냥 김건희 씨랑 치열하게 붙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준석 씨의 말이 맞는지를 한번 봐야죠. 일단 당시에 그 평택시장 국힘 예비 후보 7명이 경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실제로 공재강 예비 후보 단식, 천막 단식 농성까지 돌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찾아봤어요. 이렇게 떡하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평택시장 예비 후보들이 단수 공천설에 집단 반발해가지고 막 저렇게 난리를 쳤었던 게 떡하니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아까 이준석 씨의 말이 과연 맞냐? 이걸 봤을 때 그것도 틀립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3건을 찾아보면 여야 통틀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평택시장 후보는 누구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재강 예비 후보였다는 겁니다. 가상 대결로 보면 공재강 예비 후보가 심지어 민주당 후보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위 후보에 대해서도 막 그 가상 대결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 다 제치고 5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천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 또 김건희 씨의 입김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이거 어디까지 터져야 탄핵이 되는 거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개입을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지역 정가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제 공예비 후보가 만약에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저기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최후 5등하던 사람을 냅다 꽂았는데 이걸로 뭔 승부를 봅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의원도 여기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준석은 분명히 아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데라서 그래서 그냥 냅뒀어. 김건희랑 안 싸웠어라고 했는데 근데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벌어졌던 지선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의 말도 지금 거짓말인 겁니다. 근데 항상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짓이죠. 아무튼 그 22년 4월 7일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후보한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힘 51.9 대 민주당 37.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당연히 여기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리한 판세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을 갑자기 내다 꽂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평택시장 자리를 내준 요 문제 뉴스토마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 황당한 짓거리에 대해서 분노한 공재강 예비후보는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윤석열 내외가 6.1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총 7건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안철수, 김진태, 박완수, 김태우 그리고 포항시장 쪽과 방금 말씀드린 평택시장 게다가 이제 장성철 씨는 여기에 대해서 김은혜 공청 과정을 주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측에서 7,8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뭐만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날뛰는 인간들이 항상 자기네들 찔리는 문제가 있으면 되게 또 저렇게 잠수를 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더 썩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한테도 이걸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선택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는 김건희랑 붙지 않은 이유가 뭐냐? 상식적인 질문인데 아 이거는 어차피 지는 상황이니까 라고 했지만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죠. 결국에 핵심은 뭡니까? 왜 이 모든 사안들을 알면서 당시 당대표로서 입 다물고 여기까지 왔던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준석 씨가 주변에 어떤 말들을 떠들고 다녔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빨대를 쪽쪽 빨아먹더니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공간위원장들이 알아서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심지어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당대표가 상의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그때 말장난하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고 있는 건데 이준석 씨가 분명히 뭐라 그랬답니까? 공정한 공천을 했다. 이기는 공천을 했다. 그러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정한 공천입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폭로를 하면 이준석 씨는 뭐 그러면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김소연 씨도 이준석 씨를 향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면서 구글 드라이브나 확인 똑바로 해라. 검찰 기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논았다고 표현이 되는 사람이 지금 김소연 씨죠. 이준석 씨 관련한 내용만 쏙 다 보고 와가지고 본인의 이렇게 막 이름값도 알리고 심지어 어떻게 그 MBC 같은 방송에서 토론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나와가지고 이준석 씨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비판을 하니까 지금 이준석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구글 드라이브 지금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하는 짓거리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공개하겠습니까? 심지어 검찰에 나중에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있는 그대로 내겠습니까? 증거 인멸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려가 제가 괜히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본인 유리한 것만 계속해서 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구글 드라이브를 갖고 있으면 아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이거를 있는 그대로 까고 책임질 부분 책임진다고 말을 해야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여태까지 맨날 양당에 비난이란 비난은 다 퍼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또 뭐 주도권 좀 지고 자기 살길 찾으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김소연 씨가 어제 사임을 했죠. 이게 명태균 씨 요청에 따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후로 막 방송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오후 3시 생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김소연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로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도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데 특히 오세훈 시장의 민낯 이거를 지금 제대로 까발리고 있죠. 게다가 뉴스타파에서도 또 오세훈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오세훈이라는 인간도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막 아 명태균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 별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CR도 안 먹힙니다. 실제로 뉴스타파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정리된 보도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뭐냐 고소장을 썼으면 고소장을 내라 도대체 뭐 저렇게 말만 하고 못 내는 거냐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 복수의 사람들이 오세훈도 책임이 크다 오세훈 정치하면 안 될 인간이다 라는 얘기에 지금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윤홄홍 씨죠. 친륜 중에 친륜이라 불리는 윤홄홍 씨입니다. 이게 무슨 보도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6성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당에서 말이 맞네 그거 그 6성이 나오니까 윤홄홍 씨가 갑자기 직접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녹취를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JTBC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경남 도의원을 지낸 A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녹취 공개된 다음 날. 그래서 이 A 씨는 그 윤홄홍 명태균 이들과도 친분이 깊은 사람이라서 여기에 연락을 한 것이고 명태균 씨와 대통령 그 사이에 녹취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윤홄홍 의원은 당이 나설 수 없다. 그러면서 A 씨를 막 닥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A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지고 할 거고 빨리 핸들링 해라라고 이러면서 막 타급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멘붕이 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둘 그 명태균 씨와 윤석열 사이의 녹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심지어 그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것 좀 들어봐라.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관객 끈차고 말하는 녹취를 좀 공개를 하면 그러면 이 난리 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생기니까 또 입 털어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거라도 좀 틀어달라. 이걸 명태균 씨 쪽에 전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친윤 윤아농 씨가요. 그리고 이제 JTBC에서 취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맞다. 요청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직접 본인이 나서서 접촉을 한 거냐. 명태균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냐.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명태균 씨랑 거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 지시받거나 한 건 없다. 뭐 늘 저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의 입장이 또 전해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윤환홍 씨의 요청을 전달받은 명태균 씨 입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그때 막 검찰 구속되기 전 상황이니까요. 나 구속시키지 말게 해달라. 나 구속 안 당하게 해달라. 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서 윤환홍이 장난칠 텐데 내가 그럼 음성 다 터뜨려 버릴 거다. 아니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의 뭐 명태균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의 말장난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뒤집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에 유력 막 친명 정치인이 그리고 저 명태균 같은 사람이 막 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어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말장난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24시간 압수수색한다. 누구 털었다. 누구 구속됐다. 이런 얘기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막 10대, 20대, 30대 막 거리로 나섰다. 들고 일어섰다. 대학에 대자보가 붙었다. 맨날 그 얘기를 보도를 하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거리로 많이 나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답답한 상황인 건데요. 아무튼 그 윤석열이 본인이 관계 끊자고 얘기를 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에 싹싹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 동안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생지는 우린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까라니까요.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짜고 지금 저것들이 정신들이 나갔구나. 세상을 왜 저렇게 시끄럽게 맨날 이런 것 이따위 기사들을 우리가 왜 보고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요약해서 전해드릴 때마다 기가 막혀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설명을 하고 주의 알리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과연 그럼 도대체 우리의 국립 민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아무튼 이 명태균 씨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기가 김건희 씨한테 윤홄홍 비서실장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늘 새벽에 동아일보에서는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씨와의 술자리에서 그 윤한홍 씨를 또 비판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박안수는 높이 지켜세우고 그 박안수랑 경쟁을 하던 윤한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이걸 검찰에 진술했다는 건데 박안수한테는 행정의 달인이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부끄럽다는 인간이 지금 검사밖에 안 해놓고 세상만살 다 하는 것처럼 왜 저러고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 그러면서 윤한홍 씨에 대해서는 그 인간은 내 선거를 도운 거냐 지선거를 한 거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제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내가 해줘야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도대체 무슨 한방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자꾸 저들은 아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이 중요한 내용들을 자꾸 틀어지고 선택적으로 막 흘리게 하면서 지금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다하다가 창원 배후도시 개발 간담회까지 참석을 해서 개발 사업을 창원시 공무원들과 명태균 씨가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아니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한테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가셔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의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오늘 아침에 어떤 단독 보도가 나왔냐면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의 지시로 10억 쪽지 예산을 또 냈다. 한마디 김영선 씨를 통해서 10억 규모의 UAM 도심항공 교통이죠. 창원시 UAM 예산을 따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사업에 선정된 마산역 개발에도 명태균 씨가 관심을 가져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단들 하지 않습니까? 저 따위 짓을 뒤에서 해놓고 겉으로는 언론에 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계좌 추적해봐라 이런이라도 나오나 저런 인간들입니다. 애초에 아무튼 이 내용이 강혜경 씨에 따르면 김영선 공약에도 UAM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UAM 정류장 버티포트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드론 같은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착륙 탑승 이게 이뤄지는 터미널을 뜻한다고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산역 개발에도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이게 이제 김영선 심지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정황이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인수위 시절 110대 국정과제 발표하는데 UAM 상용화 포함이 또 돼있었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왔고요. 물론 이제 저들이 해명하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명태규는 허세 맨날 과장 이런 것만 떠들어대는 인간 아니냐 맨날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저거 허세다 우연의 일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전부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전부 다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걸 보면서도 기가 막혔는데 선관위에서 무관심하게 그냥 대충 넘겨가지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과거에 했던 짓에 대해서 과태료 1500만 원을 영영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놓고도 못 받는다는 건데 예전에는 좋은 날 리서치였죠. 여기에 여론조작 문제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요. 하지만 명태균 씨는 이걸 계속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 후신인 시사 경남을 상대로 과태료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선 명태균 씨 손을 들었다. 왜냐 과태료를 처음 부과한 16년도 2월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받거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것도 영영 못 받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범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집권 여당은 뭐하고 있냐 자기들끼리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비난한 글 정말이냐 한동훈 대표는 침묵하고 있죠. 친중계는 이거 계속 밝히라고 하고 있죠. 김기현 권성동 홍준표 김민전 이런 사람도 할 거 없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이거 당무감사 해야 된다. 왜 이걸 계속 미루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서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장예찬씨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막 언론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유튜브도 출연하고 방송도 나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살만 난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씨의 아내인 진은정씨를 콕 집어가지고 여기가 몸통이다. 한동훈 본인이 안했다고 대충 말장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은정씨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나 고발해보든가 근데 이제 찍소리도 못내고 있죠. 아직까지도 주진우씨를 비롯해서 고발을 한다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역대급 짤리 나온 거 아닙니까? 맨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젠틀한 척 쿨한 척 힙한 척은 다 해놓고 바로 저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뭐하는 인간이냐 저게 자기 맨날 그렇게 멋있는 척 이런 척은 다 해놓고 저렇게 튀니까 누가 떠오른다는 얘기 나옵니까? 저거 바로 그냥 런처일 수 아니냐 심지어 맨날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간만 봐가지고 간철수 따라 간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가 런처일 수도 불었는지 런동훈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서 천하람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김건희 라인인 강기윤씨를 저격을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한마디로 당원 게시판 한동훈을 지금 맡아가지고 실무를 하는게 강기윤이란 제보가 왔다. 그래서 니네 지금 못 자르는 거 아니야. 김건희 라인이고 심지어 음주운전 문제까지 불거져가지고 당장 잘라야 당장 잘라야 마땅한데 왜 아직까지 품고 있냐 이거 실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는 제보를 받았다 라고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맛났죠. 삽칠 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입장을 내라 하고 할 때는 한동안 계속 잠수타더니 지금 이제 또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조롱하고 지금 또 여기서 한동훈 대표 저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얘기하고 물론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개혁신당에 무슨 기대를 갖고 있다는 분들의 생각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무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제 그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는 누가 지금 대통령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까. 맨날 뭐 터지면 증거 있냐 배째라 법적 대응하겠다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하다가 뭐 드러나면 절차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저 강기훈씨가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들 이게 상세하게 보통 이런 걸 잘 찾지 않으니까 강기훈 음주운전 김건희 라인 해가지고 날아갔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징계 받았고 뭘 더 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한동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실물을 맡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의 막장 입장들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철호 정무수석도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끝이 아닙니다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 골프 논란이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별의 별 소리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가 와가지고 골프를 치자고 했을 때 그 골프 못 치면 응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기지만 아니 계속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런 스토리로 드라마나 영화를 썼다면 쌍욕을 먹었을 겁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딨냐고 거의 이건 뭐 그냥 김치 싸대기 때린다는 그런 거는 뭐가 다르냐고 근데 그 이상이죠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골프를 두고 지금 저들이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냐 IMF 때 박세리 선수도 큰 힘이 됐다 아니 IMF 때 박세리 선수가 큰 힘이 된 거랑 자기가 골프 신나가지고 치고 댕기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런 말장난들이 이게 한둘이 아닌데 야 이게 또 언론에서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MF IMF 타령하는 거 그리고 LPJ 얘기하고 PGA 얘기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 스포츠 통한 외교도 언젠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 된다고 가정하고 사전적 대응으로 골프 친 건데 왜 이걸 문제 삼느냐고 오히려 강명국 국힘의원은 민주당에다가 뭐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 골프는 일반인하고 달라 임마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운동을 하는 인간이 맨날 쩍벌하면서 배 그렇게 까고 댕기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알려진 대통령 이미지랑 현실이 다르다고요 맨날 뭐 술 취한 사람 마냥 여기저기 막 이상한 소리나 하고 댕기고 지금도 골프 쳤다는 게 막 8월 달부터 9월 10월 계속 터지고 있는데 심지어 군 간부들은 골프 못 치게 하고 그 빈 공간을 자기가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군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철호 정부 수석은 그리고 더운 여름에 골프를 했으면 아마 이거는 목적이 분명해서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더운데 대통령이 골프를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지금 본질이 뭡니까 골프 관련한 거짓말이고요 지금 더 큰 문제 이거를 어설프게 취재를 덮으려다가 더 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뭐냐 경호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애 의원도 이에 대해서 다음에도 기자사진 뺏을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당연하다 이따위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저 대통령실 사람들인데 과잉 진압 논란 그리고 거짓말 논란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특히 사진을 찍는 기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똑같이 뺏을 거냐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거다 라고 당당하게 배째라 마인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조계에서도 오죽하면 이건 무리한 대응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 행위로 볼 수 없다 기자의 취재 행위가요 그리고 건조물 침입 혐의 타령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선 그것도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조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 경호처 직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자기 소속도 안 밝히고 핸드폰을 빼앗고 그걸 삭제 시도를 하냐 이거는 강요죄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들의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활동이 물리적 위해를 방지하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걸로 누가 욕을 합니까 근데 이제 심기경호 정신적인 위해를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속도 안 밝히고 기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 시도하고 오히려 그 기자가 입건이 되고 이야 이게 진짜 단단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도 명백히 위반한 거다 결국에 이 경호처 직원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죽하면 중앙에서도 이하경 칼럼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골프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김건희 특검 기승전 김건희 특검입니다 중앙일보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정작 윤석열은 김건희를 설득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로 이걸 대충 미루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결단을 하라는 건데 결단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에 멈추지 않고 중앙일보에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명태균 덕분에 알게 된 것이라면서 한남동 라인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막 한남동 라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소리를 했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여사를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여사님 진짜 경국지색 한마디로 엄청난 미인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미인 아닙니까 나이 차이도 열 살이 넘고 어떻게 안좋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작년 가을에 저녁자리에서 김건희 씨랑 가깝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 말이 실제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진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막장 황당한 소리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죠 심지어 인수위 시절에 어떤 일도 있었냐 좀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참모가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잘렸다는 겁니다 왜 잘렸냐 그 참모가 동료랑 대화를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귀에 거슬릴만한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거를 또 녹음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걸 직보해가지고 바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야 저걸 저렇게 녹음해서 직보한 인간이나 또 조금 귀에 거슬릴만한 얘기를 했다고 하루아침에 인수위에서 쫓아내는 저 윤석열 김건희 씨나 야 진짜 대단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결국에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온갖 문제들을 뭐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냐 기승전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들 특칼비는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인간들이 법인카드 그것도 과일 샌드위치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키오코 기소를 하고 맙니다 이게 심지어 여섯번째인데 경찰에 그 불송치려하니까 재수사를 요구하더니 그래도 입증을 못하니까 그걸 넘겨받고 야 이거 못해 하고 검찰이 야 봐봐 기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지들 멋대로 여기에 무슨 제대로 된 증거라든지 뭐 이런걸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하도 여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니까 사방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적 죽이기다 이건 하명수사다 민주당 대책위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가 없다고 검찰 스스로도 자백을 했다 왜냐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사실과 정황으로 그걸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궁예가 돼가지고 누가 기침소리를 냈는가 하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법치주의국하고 어떻게 이게 민주공화국이냐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영수증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할비 1억 5천만원을 썼다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어땠습니까 영수증 내라 그러니까 막 먹칠을 하고 휘발됐다고 국민들 조롱하고 특할비 저수지 얘기가 나오는 만큼 흥청망청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근데 반면 이재명 대표님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떠셨냐 업무 추진비를 당시에 도정 홈페이지에까지 공개를 했어요 무엇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 툭하면 압색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장난질을 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김지호 부대변인이 어제 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새벽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전한 겁니다 뭐냐 지금 관용차 가지고도 호들갑들을 떨고 있는데 이 공적 관용차 사용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말 그대로 경기도지사는 뭡니까 1,400만의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손수 운전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한 사례까지 저렇게 첨부를 한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 직접 차를 몰고 바로 그냥 달려가시는 겁니다 경기도 곳곳에 화재 감염병 산업 농업 현장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실시간으로 터집니까 그럼 바로 달려가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저렇게 턴다는 거예요 누구 마냥 맨날 지각하고 술 마시고 다니고 까치집 팔고 댕기고 그런 인간은 저렇게 직접 운전할 일도 없죠 여름 휴가까지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직접 점검까지 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장동 5,503억 환수도 그렇고 미담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무능을 덮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여기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네들 그럼 니네 어떻게 썼는데 검찰이란 인간들이 그럼 도대체 뭔 짓을 했냐 영수증 한 장에다가 저렇게 달랑 1억 5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정의 영수함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정의 법 공정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또 어젯밤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어떤 사안으로 그러냐 여론조사 조작 공모 혐의로 직접 고발을 한 변호사 측에서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폭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 외국 공표 행위는 검찰이 수사의 상황 아닌데 그 범위에 해당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한 겁니다 지금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밖에서 어느 정도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창원 직원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 거는 좀 고쾌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한 거야 그렇게 욕할 과 없어 요런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 대체 저런 인간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님이 직권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목숨도 하루아침에 아작날 걸 아니까 어떻게든 일단 기소부터 때려받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사법부에서 옳다구나 하고 이거 받아준 거라고 믿고 저러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는 것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입니까 징역 1년을 마친 권성동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이거 위중교사는 최소 거기도 징역 1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따위 기사를 기사랍시고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엄청난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실탄 493억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의 1심이 확정되면 당사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국힘은 이거에 이어서 보정금 먹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꼴값들 떨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본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본 척 하고 대표라는 인간은 맨날 특검 타령 하고 그러면서 누가 누구 보고 자꾸 먹티 타령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저런 식으로 툭 내뱉으면 언론이 받았을 거 알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보내고 민주당도 파산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그냥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은 일단 이 양만 보더라도 내용 자체도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뭔가 자세하게 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업무상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일단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엘리전입니다 엘리전 이젠 뒤가 없어요 누군가가 지지를 쳤다고 이걸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굿게임은 무슨 굿게임입니까 이제는 그냥 뒤도 없이 엘리전으로 서로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뭐 이상론적인 얘기 갖고 와가지고 정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여야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백날 천날 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직권 여당 대표는 또 이상한 소리하면서 막 도망치고 있고 대통령 자체 그 주변에 붙은 사람들은 무슨 뭐 김건희가 미인이네 뭐네 온갖 문제가 터져도 그냥 뻔뻔하게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오히려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들 대놓고 속이는데 거기서 히덕거리고 있고 검찰 집단은 어떻게든 윤석열 김건희는 피해가게끔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그 모든 책임들 다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에 무슨 뭐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이 집회를 두고 국힘에서는 당원의 날 행사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저런 식으로 분노에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주체 대형 당원의 날 이재명 부흥의 성격에 불과하다 이게 국힘당 내에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바쁜 일상을 쪼개가지고 서울로 총집결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박근혜 집회 때랑은 기류가 다르다 아 그러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저 민주당 자기들끼리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당연히 민주당에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세 번째 집회를 마친 거고 시민사회 노동계 집회도 또 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저런 얘기를 듣고도 에이 뭐 알아서 사람들이 목소리 내 사람 내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로 모이는 분들의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교집합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야 된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시국선언이 또 번져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은 민주주의 물론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그 선상에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 사법적으로도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분노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군합발로 사람들 짓밟고 체루탄이 날아다니던 그 80년대 시대랑은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기소권 이런 걸 남발해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마까지 아직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냥 좀 원래 힘들었지 이러고 넘길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주변에 한 명이라도 설득해서 토요일에 거리로 나서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대놓고 국민들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윤석열은 해고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이 토요일날 거리로 총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독재를 막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로 우리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도입이 됐다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하루아침에 괴팍한 인간이 등장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방식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하지만 2024년 버전의 민주화운동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 날린다는 것은 태극기부대로 붙지 않은 어떤 보수 정치인도 똑같이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일단 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걸 요구하는 지금 대학교에서도 데자보가 막 붙고 있고 심지어 또 이제 그걸 무리하게 때려는 움직임도 있죠 그리고 지금 교수들도 전국에서 들고 일어서고 심지어 대구 경북 이런 데서도 막 들끓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진짜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포털에 걸린다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또 내용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냥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거다 민주공화국인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냐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특검 퇴진 시국선언 현황을 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민주당 부흥에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런 얘기들도 주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나간 것들이 지금 이 분노한 대학가 학계 이런 데까지도 아주 염장을 지르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구나 자영업자분들도 다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토요일마다 서울로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조롱하고 있구나 어제 매불쇼 못 보신 분들 이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이심을 바라고 당연히 저는 이게 뒤집힐 거라고 기대도 하고 그걸 바라고 있지만 굉장히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현 사안을 봐야 되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열심히 목소리 내면 되겠지 라고 그냥 정치권에만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민주당 힘으로 이게 역부족해서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면 민주당 니네 뭐 했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했다가 아니 이 사태까지 올 때까지 니네 뭐 했냐 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저들이 말로는 법치주의를 얘기하지만 민주주의를 집어삼킨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제 박구영 교수님이 알기 쉽게 전해주셨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좀 많이 길어졌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주제 줄이고 버렸는데도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얘기도 많은데 뭐 제목만 전해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 나름 늘 말씀드리지 이렇게 맥락을 좀 연결 지어서 좀 인물별 사안별로 좀 이렇게 추려서 전해드렸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히동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